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마음대로 티라고, 부리고, 굴리고, 잡고, 빼고, 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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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고 마음대로 그대로 막차다 마음대로 티라고, 부리고, 굴리고, 잡고, 뭐든지 떼고, 붙이고, 그리고 만들고 마음대로 고고 팜팜이랑 팜팜 찾는 건 뭐든지 다 있는 팜팜 수레를 갖고 팜팜이 왔지 윙키야 마음대로 상창하고 그려보고 하고, 하고, 보고, 보고 뭐든지 해보고 신나게 놀고 보고, 보고, 놀고, 놀고 마음대로 고고 윙키랑 윙키 얘들아 이리 와 얘들아 이리 와봐 까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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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et 되지만 얘들아 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 까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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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m 해봐봐 떠나 갑자기 웬 굴렁새야 아 그림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해본 거예요 네. 다들 진짜 재밌게 놀고 있죠. 팜팜 우리도 그림처럼 신나게 놀아요. 사람들 모두 신나게 뛰어놀다가 누군가 멈춰 해서 다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네. 우리도 그대로 멈추기 놀이에요. 좋아 좋아 그럼 다 함께 그대로 멈춰라 놀이하자. 즐겁게 뛰어놀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뛰어놀다가 그대로 멈춰라. 팔은 위로 아래로 팔은 앞으로 옆으로 엉덩이는 숨 내밀고 움직이지 마. 즐겁게 뛰어놀다가 그대로 멈춰라. 오 어디보자. 우리 호피부터. 이야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다가. 다행히 개구리처럼 펄쩍펄쩍 뛰다가. 우리 소피 오 새처럼 헐헐 날다가 잘도 멈췄구나. 호프 호프 헤엄치다가. 신나게 다리를 흔들며 춤을 추다가. 타전처럼 줄타길라 하다가 그대로 멈춰버렸네. 모두 멈춘 모습이 재밌다. 이런 건 딱 사진으로 찍어줘야 하는 건데. 어? 아유 찍으면 되지. 가자. 어? 모두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돼. 내가 카메라 가지고 올게. 아이 봐봐. 같이 가. 같이 가. 자 그럼 우린 기다리는 동안 한 번 더 해볼까? 네. 즐겁게 뛰어놀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뛰어놀다가 그대로 멈춰라. 주먹 쥐고 태권. 흔들흔들춤 찍어. 허리도 숙이다가. 움직이지 마. 즐겁게 뛰어놀다가 그대로 멈춰라. 오? 이야. 우리 친구들 한 발 들고 잘도 서있네. 야 그림이랑 똑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아유. 모두 손잡고 있어서 다 넘어져 버렸네. 자 일어나자. 자. 해바마가 우리 지금까지 잠으려고 그랬는데. 으악. 안 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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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야. 아 해바마가 무슨 일이야. 에이. 으악. 이 behaviour. 단락이 해바마가 카메라를 들고 오대구만. 돌아뜨렸네요. 으이 으아. 흐흠. 정말 그대로 멈춰라 하고 있는 내 모습 보고 싶었는데. อ从. 나도. 찍어주는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으악. 나도 나도. 너도. Godsó. 얘들아. 아이 몰라. 역시 나는 친구들을 슬프게 만드는 발손꾸러기야 차라리 내가 카메라라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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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을 그릴 화가라면 그림으로 친구들 모습을 그대로 그려줄 텐데 그림으로? 그래 바로 그거야 해봐봐 그려지면 되잖아 친구들 모습 그대로 그대로? 아 그래 그래 놀이대장 놀이박사 팜팜의 머릿속에 그대로란 생각이 똑똑 노크를 했어 자 얘들아 그대로 멈춰서 그림을 그리자 신나게 뛰어놀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춰서서 따라서 그리자 쓱쓱 쓱쓱 쓱 그리자 발다리 모양 그리자 몸이 간지러워도 긁지도 말고 힘들어도 참고 움직이지 마 쓱쓱 쓱쓱 쓱 그리자 발다리 모양 그리자 그대로 멈춰서서 따라서 그리자 이야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발다리 모양 그대로 예쁘게 그려보세요 예쁘게 그려보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볼까요 먼저 민규 모습을 따라서 그린 그림 난 종이 바다 위를 헤엄쳐간다 야호 다영이의 모습을 따라서 그린 그림 나는 종이 하늘 위를 날아간다 슈퍼맨짜라 그럼 그레파스로 멋지게 꾸며봅시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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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야 어 나 카메라 고장내길 잘했지 뭐라고? 내가 카메라를 고장 안 냈으면 생각도 못했지 이렇게 잘 된 줄 이게 다 내 덕분이지 역시 해봐봐 최고 또 시작이군 맞아 맞아 애 봐봐 덕분이야 봐봐 봐봐 다 좋다 그러잖아 이번엔 그럼 내가 그려줄게 아 또 나빼고 아무 나 누워 봐봐 봐봐 꼭 눕지 않아도 움직이는 모습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움직일 땐 동작을 더 크게 크게 서 있을 땐 누워 있을 때보다 동작을 더 크게 크게 움직일 수 있잖아 이렇게요? 내 마음대로? 우와 그래 그래 그렇게 그럼 지금부터 즐겁게 움직이다가 그대로 그리자 신나게 뛰어놀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춰서서 따라서 그리자 슥슥슥슥 그리자 발다리 모양 그리자 몸이 간지러워도 굽지도 말고 힘들어도 참고 움직이지 마 슥슥슥슥 그리자 발다리 모양 그리자 그대로 멈춰서서 따라서 그리자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림 완성! 민규는 이렇게 다영이는 이렇게 조애란 이렇게 우리 파니 친구들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바닥에 누워서 벽에 기대서 팔다리를 흔들고 엉덩이를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그대로 멈춰서 그대로 따라 그려봐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면서 그리면 더 좋겠죠 움직일 때의 몸의 변화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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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나누면 더 재밌어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칠하고 뿌리고 풀리고 섞고 뭐든지 깨고 붙이고 그리고 만들고 마음대로 상상하고 그려보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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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보고 뭐든지 해보고 신나게 놀고 보고 보고 놀고 놀고 마음대로 고고 언제라도 눌러와 고고! 퓌야 퓌야 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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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신나는 유치원 퓌야 퓌야 빰야 빰야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